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정책 연구소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핫 이슈가 될 만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A 유튜버의 유튜브 정책 사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계로 실방 지원한 일이고요. 이 일은 2019년도에 있었어요. 3년 전이죠,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실시간 방송할 때 땡땡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몇 개의 부계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내가 시킨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하여 30일 수입 정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윤 신청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그래도 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세부 정보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글의 독자적인 탐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정지는 일회성 조치이며 이에 신청 받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귀하의 개정에서 광고 게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계정이 정지될 경우 미지급 수익은 지급이 보류되며 구글의 수익 지분과 계정의 잔액은 이를 지불한 광고주에게 환급됩니다. 라고 온 거예요. 무효클릭 1. 자기 광고를 자기가 누르는 거 두 번째, 내 광고를 다른 사람에게 누르라고 지시를 한 거 이것도 무효클릭이라는 거죠. 이 A라는 유튜버는 나는 시킨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 실방에 어떤 사람이 부계를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수입 정지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수입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도 못 받고요. 그 다음 달 수입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조회수 높이지 마세요. 저는 첫 달이었는데 수입 못 받았고 또 30일간 수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유기 IP 사용자도 함께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방에 여러 개의 부계로 들어와서 자기가 걸렸다. 그래서 수입이 정지당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자기가 절대 시킨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어? 나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를 유튜브가 어떻게 알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와 환급. 그렇죠? 아쿠 무섭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부계로 같이 들어오시는 것도 무섭네요 하셨어요. 정답. 꽁윤이님. 우리 그냥 막연히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렇게 됩니다. 네. 실방 무서워요. 실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스팸 및 기만 행위가. 그렇죠? 네. 정계정 플러스 부계정 A, B, C, D. 이게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부정 클릭이라고요. 그러니까 부계정 하나만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부정 클릭에 걸리는 거라고요.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렇죠.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죠. 흔히들 하는 일인데 어째요.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게 우리 망치는 길이라는 거를 너무 모른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경험 많으신 분들 그리고 목소리 크신 분들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어머 이게 목소리 큰 사람 너도 나도 한다고 같이 따라갈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람 수입 정지시키는 길이에요. 같은 공유기 IP도 헐 그럼 가족이 보는 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족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문제예요. 호연의 아루님 혹시 실방하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하셨어요. 부계로 들어오신 분들 다시 전개로 좀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도 거의 다 지웠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 하나는 이름을 제가 지금 샤론과 사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튜브 정책 연구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유튜브 정책 연구소로 들어가면 샤론과 사연은 제가 빼요. 저도 이걸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몰랐어요 꽁윤이님 네 부계 만들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셨어요. 네 저도요. 그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부계정 다 지우세요. 한 계정으로 한 번씩만 잘 봐주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꽁윤이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윤흘링님 부계가 소용이 없군요 하셨고요. 꼭 필요하면 하세요. 폰이 다르면 괜찮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을 아예 두 개를 만드세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식적인 계정이어야 돼요. 그냥 가짜 이름 뭐 가짜 전화번호 가짜 이메일 주소 내가 쓰지 않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부계로 잡는 건 다 허당이죠 하셨고요. 네 김진남 님이 부계로 손잡는 거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음 실제로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소통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는 영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부계 많다고 자랑하던데 그게 안 좋은 거였성. 리디앤소니 님께서 하나도 버거워 못하는데 다른 분들 부계로 손잡아 준다는 것은 거의 빠지어서 그러려니 해요 하셨어요. 네. 한마디로 구독 쉽게 안 해주겠다는 소리죠. 구글이 크크크 정답. 그쵸? 네. 꽃들의 속삭임님. 나는 영상 없는 일반인이 최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B 유튜버의 유튜브 사연 중에 그 수익 정지 된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이건 또 다른 분 거예요. 여러분. B 유튜버의 유튜브 정책 사연 영상 계속 돌려본 일 수익 창출 30일 정지 저는 무효클릭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무효클릭 때문에 제 채널이 수익 정지 상태이며 차후 연구 정지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지도 않은 무효클릭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분이에요. 사실은 앞에 이 A분 있잖아요. 그분도 저런 말씀 하셨거든요. 연구 정지 당할 수 있다라는 말. 네. 이분 거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온 거예요. 땡땡 멤버십 일시 중지 땡땡님 안녕하세요. 땡땡땡 채널 멤버십 기능이 일시 중지되어 멤버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멤버십이 다시 시작되고 반복 결제가 재개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 컴퓨터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입한 동영상 페이지에서 멤버십을 취소하거나 지난달 결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팀 저거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 팀 자 이분도 부정클릭에 걸리신 거예요. 아 무효클릭 무효클릭 그죠? 음 그래서 이 무효클릭을 누군가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멤버십도 당연히 안 되죠. 음 유튜브 팀 무서운 양반들이네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유튜브 정책은 이미 이렇게 떡하니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자꾸 너도 하니까 나도 하니까 쟤도 하니까 이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디선가는 뻥뻥뻥 터지는 거죠. 저렇게 수익 창출 정지 당하고 이렇게 정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면 알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머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빨리빨리 들 것 같아요. 우리 마리맘님 유튜브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몰라서요. 남들이 해서 따라가다가 망치는 길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시작했어요. 마리맘님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그래서 제가 시작했어요. 네. 우리 릴리님 유튜브 약관을 세세하게 보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클릭하트2님께서 최근에 한 유튜브는 계정 날아가고 한 유튜버는 떡상을 지켜보면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하셨어요. 유튜브 정책 매번 들으시고 이대로 고고 하셨어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쵸? 샤로님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하셨어요. 그쵸? 마리맘님 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인기가 없더라도 음 어깨에 쓸머지고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짠 이거요. 보세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2019년도 유튜브 정책 내용이에요. 클릭 또는 조회 유도 비보상형 인벤토리 보상형 인벤토리를 제외하고 게시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거나 조회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용자를 현혹하는 구현 방식을 사용하여 클릭수 또는 조회수를 증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광고 보기나 검색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수당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개별 광고 옆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와 광고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번 광고 조회 및 검색 수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그런 행동에 대해 제3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2번 광고를 클릭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과 같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글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게 바로 부정클릭 해당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개인의 수익 창출이 우선이 아니고 구글의 수익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회사인데 그죠? 광고 들어주세요 멘트는 방장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문제 있나요? 100% 릴리엔 소니님 이거 방장이 와갖고 여러분 제 광고 클릭해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부정클릭에 들어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했다 이거 안 통해요 아까 어떤 분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막 이의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떡하니 써있어요 광고 클릭해주세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이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내 두 번째 링크든 내 와이프 링크든 내 자식 링크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네 링크 노노 하셨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대체되는 게 뭐래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정식적인 것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광고비를 주겠다라는 거고 광고비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근데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수입 정지를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쉬운 일이 없어요 네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게 스팸이잖아요 그게 현혹이고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 스팸 및 현혹행위 사기 관련 정책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90%가 날라갔고요 정책을 못 본 게 실수예요 네 맞아요 김희은 힐링님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알아야 돼요 네 얼마 안 주면서 겁나 까다로워요 피터 회원님께서 유튜브 정책 유튜브 사용 설명서지요 뭐든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해야지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시면 돼요 그쵸 정답이죠 완전히 이게 어렵더라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이 칸 채널 하셔서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러워요 하셨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무리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부계로 실방 지원하는 거 안됩니다 음 실제로 이렇게 당하신 분 거 제가 가지고 왔고요 구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지시하지 않았다 이거 안 통해요 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부계로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 그것만으로 한 달 정지 경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맷돌이라고 하죠 돌려보는 거 이거 안됩니다 여러분 네 수익 창출 30일 정지입니다 부탁한 적 없는데 수익 정치 됐어요 멤버십 당연히 일시 정지 되고요 네 광고 클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링크 방문해 주세요 이런 내용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하는 내용도 절대 안되요 정책에 나와 있다라는 거 저는 팩트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유튜브 정책 궁금하다 그거 직접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카더라 보다는 유튜브 약관의 팩트가 정확한 거 좋아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정책 준수 짱 아 유익식한 시간 되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